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그 에어럭 구엄리인가? 구엄리쪽에 구엄돌염전이라고 옛날에 뭐 염전 뭐 했던건가? 뭐 그런거 속은 뭐 했던 것 같아요? 뭐 그런 안반이 있다고 하네요 정자도 있네 정자에서 사람들 이렇게 해안도로인데 참 예뻐 해안도로는 쟤도는 해안도로가 예쁘다고 하잖아요 여기 구엄리가 뭔가 모형같은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쪽에 여기 이렇게 딱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돌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? 파도도 예쁘고 너무 좋다 바다를 볼 수 있게 해보자 좀 신기해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제주 바다는 언제 봐도 예쁘다 나 안 봤죠 여러분들? 제주 바다는 언제 봐도 예쁘지? 추워 구름 너무 예쁘잖아 구름 너무 예쁘잖아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오늘 옷 입은가는 머리를 얘기 안해? 누가 사주냐고? 옷 세우고 뜯어 형할때 입은거 같은데 나 밥하는 선생이여 백끝이 나 안 받는 선생이여 그냥 나한테 그 단바 한 입은 먹다가 안 먹어 아들이 사줬다고 해야돼 땡굴 아주 네네 응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아침에 비 왔어요? 응! 비 오다가 원래 비 온다고 하긴 했는데 입을 넣으라 너였잖아 아침에 엄마 엄마가 넣었잖아요 아니 백이띠 아니 백이띠가 어떻게 나라 고기도 안 좋은데 맛있어 맛있어 어제 배아파그네 응급시간 진통제 맞고 맛있겠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이번 주에는 놀래 금요일날 밖에 안 가나? 맞죠? 오늘도 밖에 안 나갔죠? 응 응 굽는 날이 나왔네 굽는 날이 나왔네 응 굽는 날이 나왔네 굽는 날이 나왔네 다음 주에도 소카락 굽는 날이 나왔네 아무래도 잘 간다 매일 먹에 잘 간다 매일 먹에 매일 먹에 에 고춧가루